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요셉 학생의 숙제 변경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지금 왜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걸 보내놓고 말을 좀 하면 편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거를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 표가 저도 열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뭘 위한 표인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숙제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화면을 이 상태에서 또 숙제를 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눈이 빠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최대한 좀 확대를 해서 보여야 되는 칸들이 다 보이는 상태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지금 한글 해석, 해석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것까지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해야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요셉 학생은 이것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을 위한 건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는 파닉스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식입니다. 실제로 알고 있냐의 문제를 여기서 확인할 거고 여기에서는 파닉스에 대한 이제 소리 나는 거를 정확히 어떤 알파벳에 어떠한 한글 자음 모음이 할당 되는지를 알고 있는지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뜻을 알고 있는지 파닉스가 파닉스가 되는가 이 관점으로 보는 거고 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리인지 아는가 이거를 관점으로 보는 거고 뜻 같은 경우에는 뜻을 아는가 이걸 다 보겠다는 거예요. 영작 같은 경우에는 영작이 가능한가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한글 뜻은 캐니가 이 부분은 다르죠 약간 아 제발 자꾸 이상한 걸 누르네 내가 캐니가 이해한 게 맞는가 이걸 보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는 왜냐하면 영작을 했어요. 학생이 본인 생각에는 이런 뜻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작을 했는데 그게 틀려요. 그럼 제가 그걸 갖다가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한글 뜻을 안 쓰면 제가 그걸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넘어갈게요. 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TH니까 T는 티읏이고 H는 히읏이고 E는 애의 발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태 라고 발음을 할 건가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학생이 아는지를 확인할 건데 TH는 디귿 발음이나 쌍시옷 발음 스바름 이 정도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애 발음이나 이런 게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T라고 읽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더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거에 다 맞아 떨어지는지를 알아서 그냥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해나가면 돼요. 제가 보고 나서 나머지는 다 판단할 거고 제가 판단한 게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확인하면서 넘어갈 거니까요. 이건 그냥 그 라는 뜻이고 I know the man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여기에서 뭘 첨삭해야 될지 아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 표를 제가 다시 이제 만들어서 보내드린 건데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10개 뛰어넘습니다. 본인이 맞았다고 생각하면 it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발음이 나고 어 T는 티읓 발음이 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응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it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쓰진 마세요. 시한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it이라고 소리가 날 거예요. 뜻은 이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I like it 같은 쉬운 문장 나는 이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해서 10개 10개 쭉쭉 뛰어넘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안 되는 것도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게 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G면은 기역 발음이 나고 O에다가 B면은 비읍 발음 E는 어발음이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R 발음이 날 거고 니은 발음 그리고 미음 발음에다가 어발음 니은 발음 티귿 발음 그래서 Government 라고 Government 라는 소리가 나야 돼요. 사실 그래서 위에는 지금 요 솔티를 내가 안 해놨구나 표를 다시 만들어서 보내드려야겠다. 이렇게 되고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예문을 만들면 아무거나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글 뜻도 적어서 보내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는데 이 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숙제 전 과정을 녹화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보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학생이 영어 단어를 보고 읽어낼 수 있는 파닉스 능력 계속 길러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여기 숙제 변경점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어버버거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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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